안녕하세요 위장생 라이키테어의 이열음입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대충 묶고 나왔는데 갑자기 금약속이 생기는 순간 헤어스타일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오늘은 작은 포인트 하나로 평범한 포니테일 헤어가 순식간에 특별해지는 트릭을 보여드릴게요. 붉음에 딱 어울리는 원포인트 포니테일 헤어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 스타일링 전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을 머리 전체에 발라주세요. 퍼펙트 스타일링 세럼을 사용하면 손상케어 효과는 물론 스타일 유지력까지 높여줘요. 머리를 하나로 모아 낮게 묶어주세요. 팁! 묶은 머리 주위에 볼륨을 넣어주면 더욱 자연스러워요. 묶은 머리의 일부를 잡아 두 갈래로 나눈 뒤 서로 꼬아줍니다. 끝까지 꼬아준 뒤 브레이드 부분을 손으로 조금씩 빼내어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팁! 머리가닥을 조금씩 잡아 얇게 빼주는 것이 포인트! 꼬아준 머리로 머리끈을 가리며 돌려주고 치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우아함이 돋보이는 노포니테일 스타일링 완성! 이번에는 하이포니테일 스타일링을 연출해볼게요. 먼저 머리를 하나로 높게 묶고 묶은 머리의 끝부분도 한번 더 묶어줍니다. 팁! 머리를 꽉 묶어줘야 스타일링이 오래 유지되요. 묶어준 머리 사이를 반으로 발라 그 사이로 아랫부분의 머리를 말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1,2회 더 반복해주세요. 묶은 머리 끝부분을 두 갈래로 잡고 벌려주며 위쪽으로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함께 올라갔던 머리끝만 아래로 다시 내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볼륨이 골고루 넣어질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머리를 빼내어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포니테일 부분에 스테이지 볼륨 스프레이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화려하면서도 발랄한 하이포니테일 스타일 완성! 평범한 포니테일에 간단한 포인트를 더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세련된 포니테일 스타일링으로 신나는 붉음을 보내세요. 투μα 포니테일